우리 엄영수 형님의 형수님하고 결혼기념을 축하하기 위해서 결혼기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을 선물해 주세요. 이 분 두 분들 사이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늘 화제에 협력을 받습니다. 그래서 우리 수리수리 양수이 빵공장에서 소아기를 두 분에게 선물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새로 결혼한 제 친구 부인한테 결혼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몰아는 벌써 지고 웃는데 원산의 벚꽃이 울면 상냥한 얼굴 한 아가씨 금속에 웃고 있네 원산의 벚꽃이 울면 또 한 번 모람이 빗고 가지 나를 잊지 마라 원산의 벚꽃이 울면 날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